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기서 또 다져야되지? 내가 할까? 아니요 오빠가 저는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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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다 몇개 먹겠나 좀 뭐 란떡갈비 이렇게 완성된 란떡갈비랑 모질러 치즈도 넣어봤어요 진짜 이거는 팔찜 못된다 란떡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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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부드럽다 란떡갈비 그치 란떡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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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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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누텔라고 얘는 딸기 스트로베리랑 크림 냄새가 아주 살찌는 냄새네. 너무 좋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0분 만 뛰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. 자리에 힘쓸려. 작년에 사가지고 한 번이가 두 번 밖에 안 써서 이런 팩을 해보려고 했어요. 생각이 안 나요. 까먹어야 하는데 세수하고 이제 이걸로 마무리 하려고 이제 이걸로 마무리 하려고 이걸로 마무리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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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स procent 찍는 이것은 아이린거 아이린거 맛있겠다. 맛있다 다행히 지금 또 처음에 저에게 전화중인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행하는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유행이 아닌가 보다 그 친구가 그냥 그 얘기인가 보다 네 여기 계셔 네 저 김철균 팀장님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오겠어. 거실. 이런 사실을 포기하는 마음도 없잖아. 있었어요. 그래도 해보자. 그러고 앉아있는데. 그러시더라고요. 저 눈을 딱 보고. 자, 여기서 지금 공포스러워요. 왜냐하면 외놈이 왔죠? 칼을 들이대요. 보세요. 그리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세요.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 마음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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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